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리맘정원 입니다 오늘은 바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밀키트를 하나 소개합니다 의정부 부대찌개 인데요 저는 부대찌개를 잘 만들지는 못해요 육수가 그렇게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부대찌개만은 꼭 사 먹는데 저희 남편이 꼭 좋아하는 어디 땡땡 부대찌개가 있어요 근데 이걸 먹어보더니 거기 것보다 훨씬 맛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도전해 가지고 이렇게 협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깔끔하게 야채랑 소시지랑 육수랑 묵은김치랑 사류면까지 치즈까지 아주 깔끔하게 와 가지고 양념장 까지요 너무 간단하게 누가 우리집에 갑자기 손님이 오신대요 이럴 때 사용해도 진짜 끝판왕 너무 맛있으니까 욕먹지 않을 정도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1박 2일 어디를 간다든가 복잡하게 시장 볼 필요도 없구요 이거 하나면 아주 가서 맛있게 저녁이든 아침이든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정신매 해도 뭐 더 좋구요 지금은 제가 좀 손이 아픈 관계로 요리를 쉬고 있어요 핑계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 마리빠가 오늘은 부대찌개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잘하죠? 아 역시 자꾸 시키면 돼요 남편 남편도 못한다고 그냥 놔두지 마시구요 이렇게 보세요 저렇게 보세요 하니까 실력이 늙더라구요 잘하잖아요 남자의 손길로 아내를 밥상 차려주는 건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아 소시지가 아주 넉넉하게 들어있어요 떡갈비까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들어있어 정말 요즘은 살만한 세상이죠 부대찌개 먹겠다고 식당 가는 가격보다 훨씬 싸요 밀키트 사놓고 이렇게 드셔보세요 진공포장으로 아주 깔끔하게 냉장고 육수는 냉동실 보관하여도 아무 탈 없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싱싱한 그런 내 맘에 드는 부대찌개였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침이 마르고 닳도록 고이도록 막 자랑을 하지요 아 육수를 싹 부은 다음은 보글보글 끓여요 끓이는데 아 양념장을 저어주는 센스 역시 남편 최고입니다 마리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얻어먹을 수 있었어요 음 이거 끓일 때 냄새가 너무 좋아 제가 오 그 육수는 어떻게 만들지 하지만 저 육수 못 만들어요 부대찌개 육수는요 오 사리 사리 사리가 빠지면 안되죠 면사리 사리라 해도 되나요 면사리라고 써져서 면사리입니다 먹기 위해 바쁜 이 목소리 느껴지시나요 음 오늘 저녁은 부대찌개로 어떠세요 저희는 어 기본맛하고 다른 맛이 있어서 또 내일 또 또 해 먹을 겁니다 이따 맛평가 할께요 와 면 사리가 탱글탱글하게 익었네요 맛을 한번 보시렵니까 맛이 어때요 맛이 일단 얼큰하고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있어요 맛평가에 소세지는요 소세지는요 소세지는 탱글탱글하고 탱글탱글하고 네 근데 그 한 세트가 2분량이면 어른 4명은 먹겠죠 양이 많네요 내가 넓은 부대찌개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막 타사명 그렇다고 치고요 근데 그 부대찌개가 훨씬 맛있는거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남자들 어디 낚시하러 갈 때도 좋겠는데 내가 보니까 낚시나 캠핑가서 먹기 딱 좋겠어요 그죠 사가지고 가서 그냥 양푼에다가 때려 부어 그러면 되는거구나 아이고 나도 촬영 끝내고 빨리 먹어야지 진짜 맛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